1월 31일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에서 50년 내에 남중국해에서 규모 9.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 이내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들에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은 왜 이토록 지진에 대한 예측을 자주 내놓는 것일까요?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빈번한 지진 발생의 현실로 인하여 일본 고유의 관측방법을 만들었고 그 방법을 통하여 85%의 높은 수치의 적중률이 있는 지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지진 전문가들이 지진을 예측하는 독특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본 지진 전문가들의 지진 예측 방법은 폴트 그루브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일본의 크고 작은 지진으로 인해 일본 본토의 일부가 50m 이상 미끄러져 단층홈이 생겼습니다. 최근 동북대학교와 관서대학교 등의 지진 연구소에서 남중국해 트로프의 단층홈이 또렷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계속된 지진 연구를 통하여 일본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진 발생 시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들 중에서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자연재해 중에서 으뜸으로 큰 피해를 우리 인류에게 주고 있으며 지지는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 인류와 함께 하였으며 많은 국가들과 그 지역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헤아릴 수 없는 해를 끼쳐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은 가장 중요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세계 국가 중 일본은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태평양 주변의 지진대에 있고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번의 강한 지진을 겪었습니다.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으로 15만 명이 사망했고 1995년 1월 17일 일본 한신아워지 대지진이 발생하여 6,434명이 사망하고 4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는 동일곤 대지진이 발생하여서 사망자는 1만 9,689명 그리고 실종자는 2,563명이 발생하였으며 행방불명인 사람은 2,633명이었으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3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이 발생한 동일곤 대지진은 지진의 측을 위한 큰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일곤 대지진은 본진이 하나의 거대지진이 아닌 세계의 독립된 지진이 서로 연동되어 일어난 연동형 지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곤 대지진 당시에 일본 기상청의 기자회견에서 지진의 지정보가 과장은 5분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난 복잡한 상호 연동형 지진이며 특히 등은 관측사상 최초의 현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교적 단층 각도가 높은 일본 해구의 섭입대의 연동형 지진이 일어나긴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살리쿠 중부 이바라키야 낙바다 육지쪽 진원역의 연동형 지진 외에도 해구쪽 지진역도 있는 등 진원역이 두 개의 영역 즉 다시 말해서 이중 진원역이었다는 점에서 1960년 칠레 지진 그리고 1707년 후에 이 지진의 단일 진원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3월 11일은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지진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우에 지진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들 및 전세계 지진학자들이 최근에 일본 지진과 화산폭발 상황을 동일본대 지진 당시와 거의 비슷한 지진 패턴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